홍철 우와 구야랑 옥돌이랑 노랑이랑 신기한 장면이네 홍철 오가 여기 지남이 있고 불쌍나미 옥돌 누구 새벽이리 사이가 좋았구나 아이고 홍철아 홍철아 다친다 홍철아 그리 크지는 않는갑다 누가 홍철이 난리나겠는데 바로 왔다 이거라 주라 주라 이거 어디다 다는건가 위에 TV 안테나 아 안테나네 나중에 하지 안돼 아들 아들떠 밀로 다올나 아들떠서 완전 난리났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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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친다 고추리 다친다 나올나 산책에 대한 후추 보석트롯 구경 진짜 잘한대 귀엽다 엇돌아 엇돌 헤헤 오픈이 저기 앉아있다 오픈이는 박스가 좋아요 우리 미아 발바다 그룹이가 앉아 누가 부르냐 애기다. 아기 바로 하고 정말 망삭망하다 뒤집어라 쟤가 구경하러 왔어요? 다 구경한다고 난리 났다 우쿠야도 구경하고 목푸니도 구경해요? 머선소리고 귀엽다 티비 티비 한대 노랑이 왔어 노랑아 노랑이는 못들어가겠다 돼지라서 정남이도 구경한다 미야 저기 들어가봐라 홍철이가 들어간다 홍철이꺼야 아이고 이빨아 온몸이라서 좋다 홍철이 사이즈다 귀엽다 홍철이 사이즈네 홍철이 이거 누워자 이제 저거 한개 더 조립해라 저거 나중에 풀어내고 저기다 조립해 아 우리 홍철이 귀엽네 홍철이 홍철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어 귀엽다 바우 하나 사주고 싶네 진짜 그자 고구마 도utsA 고구마 지금 슬퍼 응? 저 밑에 내놔놔 어깽이 쳐다보는데 어깽아 이거 뭐야? O TORRY O TORRY 왈츠기만 하고싶어요 손에 붙었어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어머야 어 무서워라 어 무서워 부르렁거린다 어머 오우 사냥했어요 혼철이꺼에요 아 혼철이가 있어? 아 알았다 알았다 어 무서워라 아 отсюда 짖궐한다 어 무서워 어 어 사냥했대 자가 잡았다고 오구 무서워라 으 utilise 무서워 아 무서워 핵진 핵진 아 무서워 홍철이꺼야 다들 홍철이 노는거 보고있다 이야 멋지네 멋지네 멋져 멋지네 됐다 오픈아 보자 오픈아 놔보세요 이제 덜어내야 되요 너무 오래되가지고 더러워 이번엔 놔놓고 이거 보세요 떨어져 너무 오래됐어가지고 구야 좋아요 구야 이뻐요 하하 잘한다 저거 소파도 버릴거가 어? 아니 소파는 안버려 이건 얼마 전에 온거 대체 지훈아 어꾼이 이쁘네 어? 어꾼이 이쁘네 기분이 안좋은데 네 이쁘네 난 기분이 안좋지 이러니까 어깽아 좋아? 좋아? 좋나? 옷깽이 봐. 안테나 가지고 온다. 귀엽다. 옷깽이 귀엽다. 귀엽아라. 좋아요. 옥아. 옥이는 TV 안에 들어갈 수 있겠나? 옷뿐이 내꺼 가져가는거야? 이란다. 옷뿔이 가본다. 옷뿔이 귀엽다. 옷뿔이 좋아요? 옷이 들어가지네. 와. 옷이 들어가지네. 옥아 좋아? 옥이 좋아요? 지남이 좋아? 잘하네. 옥아. 옥아? 옥 잡아! 옥 amp bah. emocis bitter. 옥인 전화! 옥이라 쫌 disciples 시작해요. 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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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가 좀 됐네 우리 구야 자리야 구야 자리 오케이 나올라는데 왜그래 홍철아 홍철 우리 홍철이 우리 미야 그냥 세상만사 다 싫어 그냥 아주 짜증나 이뻐라 미야 다 꼴 베기 싫어 귀엽다 바이오 구멍